1시간 후 재미라 스토리 무한 반복이라서 지금 쉽지 않나요 이번에는 disk가 있어야지 괜찮은거 전쟁의 공격을 배우고 싶습니다. 전쟁의 공격을 배우고 싶습니다. 전쟁의 공격을 배웠습니다. 이거 서바이벌하는 의식이었나? 그 게임 써야지고 재밌게 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디비전 저도 진짜 안 해가지고 근데 디비전 할 바에 좀 더 재밌는 RPG 게임 많잖아요? 이 맵은 좀 어렵다. 와 잘한다. 트위치 팀이 트위치 하시는 분이네. 완전 트위치 하시는 분이네. 와 잘한다. 프로게이머 지망자인가? 프로게이머 지망자인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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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먹어주면 되나? 이동속도 좀 늘려줄 수 없다 진짜 이거 싫어하냐? 점프한 데서 못 가는 거 싫어하냐? 우클릭을 눌러도 데미지 안 낳는 거 같다 어떻게 됐길래? 요리씨 잘한다 한 대 한 번도 못 해놨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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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 와우 저분 혼자서 다 넣고 계시네 와우 진짜 좋다 한 것도 없는데 이겼다 진짜 한 것도 없는데 이겼다 이거는 버스 오셨고 근데 왜 저 3위 옵되신데 띠용 야 솔직히 저 트위치 맨 위에 있으신 분 정말 잘하셨어 저분 어세신 진짜 대박 그니까요 어세신 샷건 진짜 아파요 어세신 칼은 안쓰고 진짜 뛰어댕기면서 샷건만 쏴 되는데 와 진짜 근데 게다가 저 맵은 또 공 있는 데가 좁은 지역 좁은 지형 이어가지고 잘하시는 거 같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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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